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아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아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루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런 다음 제자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셔 원로들과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흔 날에 되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예수님, 사목국 교육지원팀 이정민 비호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 본당에서 임기를 마치고 떠날 때 받은 선물이 기억이 나요. 어린 학생이 저를 생각하며 그린 그림이었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정말 잘생긴 제 모습 전혀 닮지가 않았죠. 저의 이 잘생긴 얼굴을 그려내질 못했어요. 그런데 하지만 이 그림을 위해서 얼마나 나를 생각하고 기도했을까 그 어린 학생의 마음이 느껴지고 또 저는 감동의 체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좀 따뜻했던 기억이 납니다. 주님 앞에서는 내가 일을 잘하느냐 잘 못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죠.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 정성스러운 나의 마음과 진실된 나의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만 우리들이 어려움에 걸려 넘어지더라도 베드로와 같이 따뜻한 마음으로 언제나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려는 노력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또 아파하는 사람들 보면 더욱 그렇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과 같이 덤벙대고 또 실수도 자주 하는 부족한 인간입니다. 베드로에게는 따뜻한 마음과 주님을 따르는 충실한 마음이 있었기에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풍성한 은총을 베푸시고 교회의 열쇠까지도 맡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 각자에게 한 명 한 명에게 물음을 던지십니다.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께서는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의 이 물음 2000년 전 그저 2000년 전에 던지셨던 찰나의 물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대답을 요구하시는 우리를 위한 질문입니다. 예 주님 저는 주님께서 참으로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이시고 지금 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으로부터 고백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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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